청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일입니다 이번에 메인 도네이팅 치킨, 시남들 두 번째 치킨 기부를 하고 왔는데요 이번엔 금천구 소재의 해명 보육원을 다녀왔습니다 해명 보육원에도 역시 치킨 30마리와 콜라 12병, 치킨무, 그리고 소스를 기부하고 왔는데요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것은 이번에도 못 봤지만 맛있게 먹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좀 신기했던 게 처음에 전화 걸었을 때 무려 제 구독자분이 전화를 받으셔서 저도 놀랬네요 혹시 치남들 응원하신다면 치남들 채널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은 하이라이트만 보여드릴 테니 제대로 보시려면 저희 치남들 채널에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번에는 택시 타고 옮겼는데 이번에는 친구가 일하다가 차를 끌고 바로 와줘서 편하게 옮겼습니다 아 이분이 저희 구독자분 아무튼 하이라이트니까 이 정도로 보여드리고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청일TV도 맨 도네이팅 치킨, 치남들 채널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전화! 안녕! def. 에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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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ñ Aaah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